무료 전자도서관 로이엘리브 아우유에서 책을 다운로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 colon 슬래시 슬래시 로이엘리브 점 아우유 저자의 모든 책 http colon 슬래시 슬래시 로이엘리브 점 아우유 슬래시 오서 슬래시 주거로프 밑줄 기나디 밑줄 점 html 다른 형식의 동일한 책 http colon 슬래시 슬래시 로이엘리브 점 아우유 슬래시 복 슬래시 주거로프 밑줄 기나디 밑줄 슬래시 브래며 밑줄 트래뷰트 밑줄 노보이 밑줄 팔리티키 점 html 독서를 즐기십시오 새로운 정책을 요구하는 시간 교훈 시간은 앞으로 나아가고 모든 업적과 승리, 잔인한 싸움과 큰 비극을 남깁니다. 1991년 8월의 사건으로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우리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소련 최고 지도부의 대표자들은 소련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엘트신 파벌에 의존하는 서방은 이미 당시 색상 혁명이라고 불리는 기술을 우리나라에 적용했습니다. 고어버차프의 위험한 역할은 오린 지먼이 승리하도록 허용했습니다. cps에 대한 금지는 통합연합국가의 핵심을 찢어버렸습니다. 3개월 후 세계 반동 세력과 지역 정치 폭도들은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제국주의는 구소련 공화국과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살아있는 집을 빨아먹으면서 엄청난 자양분을 얻었다. 인생은 우리에게 잔인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그로부터 가장 심각한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단은 사회와 국가의 안정적인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발전에 대한 책임에 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소련 경제는 사회주의의 사악함 때문이 아니라 고르바초프의 정책 때문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 당대중은 이 파괴적인 활동을 멈출 시간이 없었습니다.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은 이 교훈을 기억할 것입니다. 동지가 중국이나 쿠바, 베트남에서 반복하지 않은 것처럼 이전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러시아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에 성공적인 융합을 보존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상 사업과 정보 정책에 대한 책임에 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페레스트로이카, 사람들의 파괴적인 가려움증을 시킬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시는 이미 소련의 많은 직책으로 승진했습니다. 방공선전이 커졌습니다. 인구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협소한 계층의 히스테리즘 야망은 언론에서 국민의 뜻으로 표현됐다. 대부분의 친소 시민들은 잘 조직된 반역자들의 압력에 압도당했습니다. 러시아 공산당도 이 교훈을 굳건히 배웠습니다. 다가오는 반영명에 맞서 힘겨운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련을 구하려는 절박한 시도는 또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국민은 국가비상위원회 창설 소식을 신선한 공기를 마시듯 매우 중요한 조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행동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했다. 그러나 언론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대중과의 접촉이 끊어지고 고르바초프를 돌아보게 된 당대표와 국가 지도부는 이 막대한 지원에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망설임은 모스크바 거리에서 도발적인 모임인 다섯 번째 열일손을 펼쳤습니다. 소비에트 권력을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동지들은 이미 거리를 키우는 방법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또 하나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직접적인 정치적 행동에 대한 업무 감각과 준비성을 잃을 권리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조국 소련에 대한 우리 마음의 고통은 활동하지 않는 이유가 아닙니다. V.I. 레닌이 말했듯이 부서진 군대는 잘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과 국민에게 맹세했습니다. 러시아 공산당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10월의 붉은 깃발, 글로 인민에 의거하는 레닌주의 원칙에 충실합니다. 우리는 당과 대중의 연계를 끈질기게 강화하고 신성하게 수호한다. 다수가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해야 한다. 공산당 뒤에 20년의 저항 죽음의 정치적 밤이 지구 육지의 6분의 1을 덮쳤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싸우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절망할 때, 희망이 산산히 부서질 때, 공포와 인종학살이 퍼질 때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와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싸웠습니다. 밝은 이상이 진흙탕에 짓밟히고 곳곳에서 압류된 물건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투덜거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금지, 신문 및 수청건이 소송을 거쳤습니다. 우리는 행정 및 정보 테러를 견디기 위해 수비에서 싸우고 지상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의에 대한 낮은 배신과 큰 봉사의 예를 보았습니다. 불가피한 손실은 우리의 길을 표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고 쓰러졌습니다. 최근에야 우리는 요리 메슬류카브, 버텔리 서베스티어노브, 율리 커비트 신스키, 빅터 일라이유킨과 같은 뛰어난 국가시민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재능 있고 믿을만한 친구를 잃고 새로운 동료를 얻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또 다른 3만 명의 전우들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가해진 상처를 치유하면서 시간은 우리에게 중국과 베트남의 사회주의 성공, 벨로루시 형제의 용기와 존엄성, 회복력 있는 쿠바와 얼굴이 빨개진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번 이상 그들은 러시아 공산당을 과거의 수렁에 빠진 당으로 선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비에트 시대에 대한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폭로하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미바더 센터에 따르면 1991년 8월에 CPS의 권력을 종식시킨 민주혁명이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여전히 믿는 시민은 8%에 불과합니다. 러시아 인구의 3분의 2는 소련의 상실을 후회하고 엘침주의를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것이 대다수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자신의 이익을 인식하고 있는 대다수. 그리고 대다수는 승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사회 분위기는 우리 당이 사상투쟁에서 버텼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배국심이 악당의 피난처로 선언되고 사회주의가 기록 선반의 자리를 잡은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나 공산당은 정의, 민주주의, 민족의 우정,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새겨진 붉은 깃발을 자신있게 계속 들고 다녔습니다. 시간이 지났고 이제 러시아의 모든 정치인은 애국심을 맹세하고 사회 정의와 러시아 국민의 수호자로 나타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일상의 일상을 통해 지친 러시아는 새로운 역사적 지평을 점점 더 세심하게 들여다봅니다. 미래로 가는 길은 민족해방투쟁, 사회주의 근대화,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승리에 있다는 것을 점점 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민은 선의의 국민인 우리가 다수임을 한걸음 한걸음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수가 단결하여 승리해야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권력을 쥐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변해왔습니다. 현재 정책의 일부 음영도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의 과두정치적 성격은 변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러시아는 사회 통합을 위한 의미있는 목표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블러프 스카이 프런트는 이 사실을 숨길 수 없습니다. 사회와 지배계층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과 조국에 대해 때가 왔다. 다수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히 이길 것입니다. 러시아는 새로운 발전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러시아 공산당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공공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애국세력은 승리하고 국가 권력의 지렛대를 잔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증은 정당이 사전선거 투쟁에 들어가는 우리의 행동강령입니다. 여기에는 노동자, 러시아 국민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테이 두머 선거에서 러시아 공산당은 최소한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의 상대적인 성공이 러시아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임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제안한 조치 프로그램은 매우 대규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싸울 것을 요구합니다. 본격적인 파워 레버를 마스터하기 위해 의회에서 국민의 애국적 다수를 위해 국민의 이익과 국가 안보를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진정한 전문가와 애국자로부터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애국 세력과 연합하여 우리는 통합 러시아를 물리칠 진정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이 역사적 이정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 선거에서 공산당의 성공은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안전마진이 바닥나고 있다. 새로운 개발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그녀는 5에서 7년, 최대 10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단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수가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전을 끝낼 것입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부르주아 선거 제도의 모든 위선을 잘 알고 있습니다. CPSU의 19차 대회에서도 JV 스탈린은 이후 공산주의자들이 부르주아지가 던진 민주적 자유의 깃발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은 그의 통찰력을 확인했습니다. 소련의 파괴자들은 민주당이라는 위대한 단어를 더럽혔습니다. 오늘날 러시아에서 민주적 자유를 위한 일관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규활한 민주주의라도 부르주아 범죄 독재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러시아 연방공산당은 정보 반응, 돈 가방 및 경찰봉의 독재를 마침내 대체하기 위해 러시아의 진정한 정치적 경쟁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거 수행에 있어 완전한 위조 시스템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발성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사소집의 러시아 연방국가 두마 선거 결과 무휘화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불만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검토를 위해 만 개 이상의 문서와 물적 증거를 제춘했습니다. 이 방향으로의 투쟁은 증가할 뿐입니다. 집권 정권의 정치적 조작 무기고가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그는 계속해서 집권 정당을 위해 다양한 가면을 쓰고 반대자들을 위협하고 선거에서 표를 훔칠 것입니다. 우리는 외국 규칙에 따라 뇌물을 받은 심판과 함께 외국 경기장에서 경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은 무의미하고 순진합니다. 우리의 경우 승리하도록 부른받은 것은 정당만이 아닙니다. 다수의 정책, 위대한 인민의 정책이 승리를 요구합니다. 공산당은 상황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당의 영향력의 성장이 정보 테러, 더러운 기술 및 돈의 전능함이 없는 열린 선거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임을 고장합니다. 선거는 선거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의 실질적인 평등과 시민의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실시됩니다. 러시아 공산당의 프로그램은 정치 체제의 민주화와 효율성의 증가를 고장합니다. 시민들은 국민 투표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외의 권한과 통제 기능이 확대됩니다. 연방위원회의 위원, 행정권 수장, 도시 및 지역 수준의 인민 재판관은 인구에 의해 선출됩니다. 시민들은 선거 공약 위반에 대해 모든 수준의 대리인과 수장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유능한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최고 지식인 회의가 국가에 나타날 것입니다. 러시아 연방공산당은 전체 관리 시스템의 개편을 고장합니다. 국가 기구는 더 작아지고 더 효율적이 될 것입니다. 인민신탁정부는 부패에 대한 무자비한 싸움을 이끌고 도둑과 뇌물 수치인의 재산 몰수를 법적으로 규정할 것입니다. 각종 형태의 인민자치가 전면적으로 발전될 것이다. 그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공무원 업무에 대한 대중의 풍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소비에트 민주주의의 갱신된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조건을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수의 힘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인생은 거짓말을 차례로 폭로합니다. 그녀는 많은 사악하고 끈질긴 신화를 쫓아 냈습니다. 우리의 반대자들은 특히 공산당의 승리가 러시아에서 내전을 촉발할 것이라는 신화를 좋아합니다. 이 거짓말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가장 근본적인 점인 과두적 재산의 국유화는 더 이상 중소 기업 대표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보장은 국민투표 결과다. 그리고 우리는 러시아 공산당의 정책만이 국가적 화해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러시아의 부진한 내전은 20년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 연방공산당의 집권이 아니라 자본주의 노예 제도로의 놀백에 의해 유발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분열된 사회에서는 항상 내전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으며 러시아는 극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가 우리의 일상이 된 것은 집단 학살 수준의 빈곤이 사회분쟁을 낳고 극단주의법으로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본의 승리가 필연적으로 민족 갈등으로 변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것은 만연한 범죄가 러시아를 하나의 연속적인 쿠시체브커로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아, 이 전쟁의 모든 구성 요소로 골적인 빈곤, 엄청난 범죄, 인종 간 갈등에는 희생자가 있습니다. 집권 20년은 이러한 문제 중 적어도 하나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각각은 부풀어 오르고 피가 납니다. 레드베데프와 푸틴이 뭐라고 말하든 현 정부는 러시아의 사회적, 국제적 평화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부코카소스 문제에서도 그녀는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으로 가는 연방예산 기금은 다른 지역의 기금보다 몇 배 더 높습니다. 그러나 실업, 무질서, 폭력이 계속해서 부코카소스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연방예산의 자금은 지역 개발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및 모스크바 시족 모두의 부패에 기여합니다. 과두정치의 지배는 끊임없이 숨겨진 내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국은 이 화제를 진압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인민의 애국적인 연합인 러시아, 연방공산당은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에게 국가의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져다 줄 사회 질서를 시민들에게 안전과 번영, 개인의 존엄성을 부여할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더 친절해지지 않았다. 페레스트로이카 시대 이후로 우리 국민은 자본주의가 문명화된 사회에 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퍼진 신화입니다. 사회 진보의 가속화 속도를 지시한 것은 소련이었다. 그 영향으로 자본은 엄청난 양보를 했다. 소련이 제거되면서 사회권에 대한 광범위하고 광범위한 공격이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레스터 소론은 이제 사회주의의 정치적 위협과 강력한 노동조합의 경제적 위협이 없으면 효율적인 임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의 청소년 폭동과 수많은 시위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성장하는 계급투쟁이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세계주의자들은 또한 외교 정책에서 선해가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여러 나라의 발전상의 어려움을 침략과 내정 간섭의 구실로 사용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이란, 베네수엘라, 북한 등이 다양한 형태로 경험하고 있다. 아직 정치적 협박이나 군사적 개입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시장관계, 늘 가장한 불평등한 교환의 메커니즘에 시달리고 있다. 아니요, 인류에 대한 주요 위협은 테러나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파산한 자본주의 체제는 경제위기, 노골적인 빈곤, 인종 간 갈등, 환경문제, 원시적 대중문화를 집요하게 재생사라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의 세계정치는 가장 심각한 금융 및 경제위기에 의해 크게 결정되었습니다. 은행 시스템에 대한 막대한 주입으로 인해 과도 정치는 상황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폭풍이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계 증권거래소의 공황은 새로운 위기에 대한 끊임없는 기대의 신호입니다. 이국과 서유럽 모두 경계태세다. 3년 안에 이탈리아는 전부 지출을 490억 달러 삭감할 것입니다. 사오코지는 프랑스에서 훨씬 더 일찍 벨트 긴축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스페인과 영국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일반적으로 파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차별이 심해집니다. 대규모 시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리스트들은 고통스럽게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직접적인 확장에 의존합니다. 20세기 후반의 신신민주의 원칙은 이 제18세기와 19세기에서 우리 세계로 돌아온 정복 전쟁과 결합됩니다. 오늘날 석유가 풍부한 중동이 이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중동에 대한 워싱턴의 계획은 세계 지배 계획의 일부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네온 페네타 미 국방부 신임 수장은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이 미국의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페네타는 혼자가 아닙니다. 러시아에 대한 공격으로 유명해진 사람들 중에는 미국 대통령직을 주장한 유명한 상원의원 존 머케인이 있습니다. 워싱턴의 메파들은 그들의 반러시아 정책에 의존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랜 역사를 가진 많은 법률이 아직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공산주의 위협에 대한 외침을 배경으로 1959년에 채택된 노예 국가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이 문서는 러시아 분할에 관한 법률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또 다른 주장으로 정치인들의 진술을 뒷받침합니다. 작년 그들의 군비 지출은 지구상의 모든 국가 국방부 비용의 40%에 달했습니다. 동시에 뉴욕 분석가 얼렉세이 베이어는 문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미국 경제가 또 다른 불황에 빠지면서 적절한 외부적이 경제적, 정치적 필요성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새로운 외교 정책 러시아 국민은 고르바초프의 누룩의 어리석음을 버려야 할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소비에트 요인이 없으면 세계 제국주의 엘리트는 경제적 봉쇄와 공개적인 군사적 침략 모두를 쉽게 결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대외 정책 전략에 철저한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20년 동안 공식 러시아는 NATO에 멈출 수 없는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리비아 폭격의 길을 열어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해 1973호에 대한 거부건 거부는 제국주의 침략을 방조한 수치스러운 행위였다. 스타트 마이너스 3 조약이 비준되어 미국 주도의 군비 경쟁이 가려졌습니다. 전례 없는 비열한 행위는 1940년 캐틴에서 폴란드 장교를 처형한 혐의로 우리나라의 유죄를 스테이 두머가 인정한 것입니다. 러시아 영토를 낭비하는 관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어부들이 바렌치의 전체 어획당의 60%를 잡은 수역을 노르웨이 경제 수역으로 이양했습니다. 이 양보는 소위 북방 영토 문제에 대해 일본을 즉시 활성화했습니다. 올해 9월 초에도 군대에 가장 필요한 것, 즉 새로운 전투기, 잠수함 및 전략 미사일 공급 계약은 서명되지 않았습니다. 방위 산업이 미친 듯이 비싼 가격을 책정했다고 비난하는 마우셜 포버레트킨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미스트랄즈에 대해 프랑스에 15억 유로를 지불할 수 있다면 왜 세브메시가 전략적 러시아가 약간의 공기처럼 필요한 잠수함? 이반 더 테러베르 캐넌 오어더 업무는 30명을 담당했습니다. 4세기 후 소련에서는 600명의 전문가가 지하의 이후 네인 나키트 앤드 아우틸러리 디렉터리트에서 국방 명령을 담당했습니다. 이제 이 부서에는 16세기와 마찬가지로 다시 30명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조정된 방어 명령입니다. 관리들은 우리 무기를 수입 무기보다 더 비싸게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으며 이제 그들은 해외에서 무기를 구입하고 그들에게 매우 친숙한 뚱뚱을 얻을 편리한 변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국가의 방어 잠재력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동맹인 벨로루시를 포함하여 동맹국을 격퇴합니다. 레드베드 푸푸틴 정부의 무기인으로 제국주에는 냉전에서 서방이 승리한 결과를 집요하게 지속시키고 있다. 러시아의 국가 안보가 훼손되었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위태로워졌습니다. 이 단계에서 미국은 한 번에 여러 전쟁을 벌이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매는 세계 재분화를 위한 다음 투쟁으로 바꾸다. 러시아는 5에서 7년 안에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기회를 잡으려면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배권은 러시아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는 세력과 너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 과두 정치의 욕구는 우리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필요보다 그들에게 훨씬 더 가깝습니다. 현 정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재앙이다. 러시아는 새로운 정부가 필요합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고 자주권을 반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새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우선 우리는 새로운 외교 정책 우선순위를 승인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세계 정치에서 운의 역할을 강화하고 NETO의 영향력을 제한하며 이 블록을 해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는 유럽 국가들과 선하고 평등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중국, 인도, 베트남 및 기타 아시아 국가, 라틴 아메리카 및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이 확대됩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상생협력을 확대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세계 무대에서의 우리의 진로는 공정한 관계를 수립하고 러시아의 동맹국과 영구 파트너의 수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또 다른 과제는 형제적 민족의 새로운 연합을 창설하는 것입니다. 소연의 일부였던 국가들의 가속화된 재통합은 우리의 외교 정책 결정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의 시작은 러시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의 화해, 본격적인 관세 동맹의 창설, 그리고 단일 경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벨로루시 기업에 대한 러시아 과두 정치의 주장은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강력한 벨로루시와 러시아 연합국가를 만드는 데 모든 장애물을 제거할 것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국가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국군과 군산복합체가 새롭게 되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날 것입니다. 인민정부는 무분별한 군대의 개혁과 군대의 축소를 중단하고, 군사 교육과 군사 과학 체계를 재창조하고, 군대의 가치 있는 유지 자금을 조달하고, 장비를 구입하고 군인의 전투 훈련을 실시할 것입니다. 병역의 품위를 확고히 드높이고, 예국교양과 예비군 훈련 체계를 복구하겠습니다. 육군과 해군의 지휘부와 그 가족에게는 주택, 학교, 유치원, 문화센터가 제공됩니다. 국군 참전용사는 존엄하게 살겠습니다.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스페인 극작가 페드로 칼데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덧붙일 수 있습니다. 피로 사람들의 독립을 지불하지 않으려면 침략자를 격퇴할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독립적이고 평화적이며, 내부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정책을 추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물 경제학 대신 성장 경제학 소련이 파괴된 후 러시아는 역사의 페널티 루프에 놓였습니다. 이 단계는 2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현재 세계는 새로운 기술 혁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즉시 상승을 시작하거나 맨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시작의 모든 어려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나라의 정세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국가안보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국민에 대한 현 정부의 6가지 주요 범죄를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5가지 주요 과제에 대해 러시아에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가되었다. 엄청난 사회적 불평등 인구학적 재앙 영적 및 도덕적 타락 원자재 바늘에 심어진 경제의 붕괴 방어 능력 상실 및 주요 동맹국 상실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러시아는 2개의 5개년 계획으로 잃어버린 20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5에서 6년 안에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새로운 국가 두마와 러시아 연방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시간은 새로운 정책을 요구합니다. 명확한 목표, 정치적 의지, 정직하고 유능한 팀이 필요합니다. 공산당은 러시아를 창조와 발전의 출발점으로 이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프로젝트를 형성하면서 우리는 사회에 우리가 의지할 기회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천연자원입니다. 천연자원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매장량입니다. 수출 수입을 낭비하지 말고 열린 공간에 살지 않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러시아 발전을 위해 사용할 때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경제적이다. 소련은 강력한 경제를 만들었습니다. 개별 부문은 생산 잠재력의 무자비한 파괴 조건에서도 견뎌 왔습니다. 소비에트 국가의 과학 및 산업적 힘의 잔재는 새로운 산업화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도덕적이고 정치적입니다. 사람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소비에트 정부는 우리나라의 놀라운 문화적, 과학적 부상을 보장했습니다. 현 혼란의 가장 어려운 시절에도 파시즘에 대한 승리, 우주로의 돌파구, 전략적 패리티는 국가의 자부심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인민의 자존심은 새로운 성취를 위한 준비의 열쇠로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요소는 외교 정책입니다. 물론 워싱턴은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러시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미국은 군사적 모험, 중국을 억제하는 전략, 내부 문제에 너무 얽매여 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러시아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것은 정치적 의지와 국가적 마음을 가진 정부라는 다섯 번째 주요 요소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배체제는 변화를 통해 국가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시에 현대화에 대한 수다쟁이는 아무것도 심각하게 바꾸지 않습니다. 국가에는 개발 자금이 있지만 서방은행으로 이동합니다. 천연 자원이 있지만 낭비되고 파괴됩니다. 지적 잠재력이 있지만 두뇌 유출, 학교 파괴 및 좀비 상자의 쇄약으로 인해 망가졌습니다. 대규모 변혁을 위해서는 광범한 인민대중의 지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은 과두정치 정책을 지지할 수도 없고 지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은 권력의 변화 없이는 국가가 멸망하고 그것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의무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애국 세력팀은 사회 행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다수의 지원을 희망합니다. 국민 신뢰정부의 과점은 다음 주요 임무의 해결에 종속됩니다. 1. 국가 안보 보장 2. 경제 쇠퇴에서 가속화된 개발로의 전환 3. 빈곤과 사회적 타락의 극복 우리는 3 더하기 7 더하기 5 나는 공식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신혜교의 세 가지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그들과 함께 우리는 온 국민의 이익을 위해 신경제 정책의 7대 방향과 5대 사회적 우선순위를 발표합니다. 공산당의 새로운 경제 정책은 우물의 경제가 아니라 성장의 경제라는 원칙을 공언합니다. 1. 원자재 국유화 등 여러 산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영화와 개협 기간 동안 국가 산업 잠재력의 3분의 2 이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상황을 바로잡을 때입니다. 국유화는 막대한 재정 자원을 국가의 손에 집중시키고 경제 회복과 다른 문제의 해결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날 러시아에는 채굴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9,850개 있습니다. 그 중 416개만이 국유입니다. 결과적으로 과두주의 이익은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자원 개발로 얻는 이익의 400배 이상입니다. 러시아에 가난한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고 인프라가 우리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원자재 산업 외에도 국유화는 야금, 항공기 제작, 기계 제작, 전력 산업 및 기타 기초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가는 야생 시장의 파괴적인 지배를 제거할 것입니다. 경제 생활에 대한 국가 규제, 금융, 산업 및 농업 정책의 주요 방향 계획이 복원됩니다. 이에 우리는 국가의 새로운 산업화를 수행하고 멈추지 않는 현대화 나는 원칙을 구현합니다. 새로운 산업화는 과학기술 진보의 앞선 성취를 기초로 하여 수행될 것이다. 과학은 경제의 모든 부문,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자, 공작기계 제작, 도구 제작, 기계 공화, 항공산업, 자동차 산업, 조선 및 화학 산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의 제품은 다시 러시아에서 생산되며 해외에서 구매되지 않습니다. 단일 생태계와 배출제로 이 산업 단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국가의 통합 에너지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전기세, 석탄, 연료, 윤활류 가격이 인하되고 엄격하게 규제될 것입니다. 친환경 차량, 가전제품 및 기타 혁신제품 구매를 위한 인구 인센티브 시스템이 형성될 것입니다. 상 농업은 우리의 특별한 관심사입니다. 러시아 공산당은 여러 우선순위에 따라 러시아 마을의 부응을 보장합니다. 새로운 토지, 산림 및 수질법은 토지, 산림 및 수역에 대한 국가 소유권을 확보할 것입니다. 포지는 농업 목적으로 무상으로 양도됩니다. 땅 투기는 멈출 것이다. 농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선진국 수준에서 제공될 것입니다. 개발을 위한 할당은 연방예산 지출의 10에서 15%에 발할 것입니다. 가격 격차는 극복될 것입니다. 정부는 대규모 집단 농장의 복원을 보장할 것입니다. 그것은 농업의 기술재 장비를 수행하고 농업공학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자금을 조달합니다. 마을은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농촌 주민들에게는 주택, 문화기관, 학교, 병원 및 진료소, 유치원이 제공됩니다. 신량 안보가 회복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불리한 조건으로 WTO에 가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부는 새로운 재정 정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러시아 은행 시스템의 기반은 비네시터그뱅, 스버뱅, 스트로이뱅 및 셀코즈뱅을 포함한 국유은행에 의해 형성될 것입니다. 그들은 국가 재정 자원의 합리적인 사용과 효율적인 자금 순환을 보장할 것입니다. 스테이 스버뱅는 주택 및 공동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때 시민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투기성 은행 시스템이 축소되고 퍼무니 없이 높은 대출 금리로 경제가 질식할 것이다. 상업은행은 남아서 국가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5. 정부는 세제를 재검토할 것이다. 시민에 대한 누진 소득세는 가난한 사람들이 지불해서 면제되는 방식으로 도입될 것입니다. 첨단 기술에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연구, 개발 작업에 자금을 할당하는 산업은 상당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경제의 실물 부문 기업에 대한 세금이 인하될 것입니다. 6. 인민정부는 러시아 과학과 생산 영역에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보장할 것이다. 인민신뢰정부는 국가의 지적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미국 수출에서 하이테크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이르렀고, 독일과 일본은 30%를 넘어섰고, 러시아는 0.5%로 줄어들면 부끄러운 상황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다. 처음 3년 동안 우리는 국내 과학에 대한 자금을 최소한 두 배로 늘릴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소비에트 정부가 만든 과학 도시의 발전을 보존하고 보장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과학센터는 국가 지원을 받고 부흥의 중추가 될 것입니다. 적절한 임금은 과학자의 지위를 높일 것입니다. 유망한 젊은 연구자들에게는 주택과 기타 지원 및 인센티브가 보장됩니다. 대학원 및 박사 과정 잔학금은 평균 4배 인상된다. 러시아 과학은 모든 중요한 정부 결정 개발에 참여할 것입니다. 정부 기관의 활동에서 분석, 예측 및 계획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국가 안보 전략은 앞으로 과학 및 교육 우선순위 전략과 연결될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주요 결정은 최고 지식인 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7. 우리 정부는 종합 프로그램 우주정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공산당은 모든 유형의 운송수단 개발에 대한 소비에트 경험으로 돌아가 현대 세계 업적으로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운송에 대한 관세 규제는 경제 주체의 비용을 줄이고 시민들에게 자유로운 이동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철도를 국가 소유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새로운 고속 고속도로가 국가를 연결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이틀 만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항공 함대에 파괴된 기반 시설이 복원될 것입니다. 항공기 산업은 충분한 투자를 받을 것입니다. 항공사 통합은 국가가 이 산업을 독점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수행될 것입니다. 현대적인 지역 항공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국내 해운회사와 조선기업은 해상 및 하천 운송 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현대적인 인프라를 갖춘 연방고속도로와 지방도로의 활발한 건설이 시작될 것입니다. 도시는 지하철, 경전철 및 경전철을 포함한 새로운 고속 운송 시스템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에 따르면 러시아의 산업 및 농업 생산량은 향후 5년 동안 2배가 될 것이며 인구 소득은 약 3배 증가할 것입니다. 피펠즈 트러스트 정부는 석유 및 가스 예산 수입의 해외 수출을 중단할 것입니다.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은 경제 대출, 대상 현대화 및 기업 개발에 사용될 것입니다. 우물 경제 대신 성장 경제는 러시아의 지속 가능하고 가속화된 발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약세 코너가 없는 나라 우리 정책의 세 번째 방향은 사회적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사회적 정글은 정의의 사회에 자리를 내줄 것입니다. 러시아는 약세 코너가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일, 새로운 사회 입법이 채택될 것입니다. 현 정부와 연합 러시아는 불과 몇 년 만에 그것을 크게 악화시켰습니다. 유급 교육과 의료가 도입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문화 접근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공산당은 2년 이내에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러시아 입법을 재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사회제도망을 확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인간다운 노후를 보장하고 장애인을 돌본다. 실업은 자본주의적 야만성의 징후로 근절될 것입니다. 근로인민은 임금과 노동조건, 오락과 건강증진, 교육문화 수준의 향상을 위한 보장을 회복할 것이다. 이 어린이와 청소년은 국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 정책의 기초는 양질의 교육에 대한 무료 접근, 전문 분야의 직업 제공, 젊은 가족에게 무료 주택 제공 및 가족 가치 강화입니다. 국가는 창의적 재능을 가진 어린이와 청소년, 젊은 발명가, 과학자, 유망한 프로젝트의 저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 나라는 클럽, 스포츠 섹션, 창작 스튜디오 및 관광 센터에 개발된 네트워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우리는 유치원 기관의 부족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사회는 가족 파괴의 청소년 기술을 잊을 것입니다. 자녀가 많은 가정의 경우 발전된 혜택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어린이의 건강 증진 레크리에이션을 조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청소년 및 어린이 협회의 활동에 가능한 모든 지원이 제공됩니다. 3. 우리의 슬로건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러시아 공산당은 소비에트 권력의 가장 큰 업적 인보 편점 무료 교육을 국민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대학과 학교는 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직업 교육의 부응이 시작됩니다. 교사와 교사의 작업은 적절하게 지불되고 그의 명성은 강화됩니다. 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은 GDP의 10%에 이를 것입니다. 교육 정책은 책상에서 별이 빛나는 하늘까지 프로그램 및 기타 야심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따뜻한 식사가 제공됩니다. 학생 장학금이 증가하고 수혜자가 확대됩니다. 4. 국가의 건강이 강화됩니다. 가장 복잡한 수술을 포함하여 고품질 의료 서비스가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사립진료소는 본격적인 공중보건 시스템에 추가되는 경우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의료 서비스를 복원하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응급 의료 조직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의료 분야의 평균 급여는 전국 평균보다 높을 것입니다. 높은 자격을 갖춘 의사는 가장 높은 유급 시민 범주에 포함될 것입니다. 모자 복원 서비스, 산전 진료소, 산부인과가 완전히 복구될 것입니다. 신생아의 일회성 수당은 45만 로블입니다. 자녀의 월별 수당은 그의 실질생계 수준과 동일합니다. 국가는 질병의 포괄적인 예방, 요양소 치료의 가용성 및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의 대규모 홍보를 보장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도시 프로그램은 국가의 건강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것의 특별한 장소는 토지 사용, 거리 조경, 작은 광장 주변의 주택 그룹화에 대한 새로운 규칙이 있는 그린시티 프로젝트가 차지할 것입니다. 5. 새로운 문화적 고조는 러시아 부흥의 조건이다. 인민정부는 러시아 문화와 러시아의 모든 민족의 부흥을 위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앞선 세대의 위협을 의심하는 자들의 침략으로부터 우리의 역사를 꿋꿋이 지켜낼 것입니다. 텔레비전과 영화는 다시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 애국심 및 시민적 책임에 대한 교육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당국의 활동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가의 문화적 번영입니다. 가능한 한발리 문화에 관한 법률을 채택할 것입니다. 이 분야의 예산 지출은 3년 이내에 2배가 될 것입니다. 역사적 기념물의 보존이 강화됩니다. 러시아와 러시아의 모든 민족의 언어와 전통을 보호하고 우리 문화에 뛰어난 작품을 홍보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창의적인 노조는 발전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영적 발전의 원칙과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국가문화공공위원회가 설립될 것입니다. 새로운 문화 정책이 없으면 러시아 공산당은 가능한 한 국가 문제의 해결책을 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민족주의에 의한 저속화를 거부하면서 러시아 주제를 진지하게 발전시킨 것은 우리 당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러시아 인구의 5분의 4에 해당하며 이는 다시 대다수를 의미합니다. 다국적 조국의 통일자 역할이라는 특별한 역할을 실현해야 하는 대다수 러시아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히 다음과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 우정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책임있는 국가정책 러시아 민족의 국가적, 문화적 전통에 대한 영적 침략 시도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민족적 지모를 선동하는 극단주의적 형태로서의 루소포비어의 지모에 대해 법의 최대 범위까지 처벌 정보 환경에서 해당 국가의 포착 및 문화에 적절한 존재 공공행정, 사업활동 및 자연 임대료 획득 분야에서 러시아의 모든 민족의 진정한 평등 달성 시민적, 문화적, 사회경제적 권리가 침해된 국가의 통치 체제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영향의 모든 가능성을 사용하여 해외 동포를 보호합니다. 우리는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지그재그를 바로 잡을 것입니다. 러시아 공산당은 자신있게 선언합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하고 사회주의적인 조국에서 살 자격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정치적 포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당의 사상과 강령지침에 대한 지지를 국민신뢰정부의 새로운 국정노선으로 전환할 때가 왔다. 오늘 우리의 슬로건은 정치방위에서 범국민적 공세로 입니다. 다수결 정치는 승리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확실히 이길 것입니다. 무료 전자도서관 로이엘리브 아우유에서 책을 다운로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에 대한 리뷰를 남겨주세요. 저자의 모든 책 www.http.com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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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